신선함이 결정하는 우유의 맛, 수입 유제품의 유통실태 및 안전성 품질 검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산 우유와 수입산 멸균 우유는 여러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맛과 풍미에서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국내 살균류, 멸균류 수입산 멸균유의 관능 특성을 비교한 결과 국내 살균유의 전체적인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내 살균유는 색깔이 하얗고 투명도가 높은 데다 신선한 우유향이 짙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수입산 멸균유는 냄새와 치즈향이 강하게 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섭취 후 향미 및 관능 평가를 통한 전체적인 맛 평가에서 국산 우유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국산 우유는 섭취 후 입에서 텁텁함이나 향이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고 깔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수입산 멸균 우유는 입안에서 느껴지는 점도가 높고 잔여물과 텁텁한 풀 비린 향이 심하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카페라떼 관능 특성 비교 결과 국내 살균유로 만든 라떼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수입산 멸균 우유로 제조한 라떼는 쓴맛이 강해 커피와의 조화가 떨어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처럼 국산 우유는 품질뿐만 아니라 맛까지 보장하는데요. 맛있고 신선한 국산 우유는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진한 원유 검사 결과에서 부적합률이 0.02%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먹는 만큼 맛있고 신선한 국산 우유로 선택해보세요. 정답은 세계 1등 품질 국산 우유입니다.